모터 제어를 위해서는 모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직류 모터의 특성을 기초로 교류 모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변환 장치의 동작 이해가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이태기 교수입니다. 또 현재는 전력전자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동기는 산업계 동력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직류 전동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직류 모터는 유지 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교류 모터가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인버터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버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버터의 구성과 또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버터라는 것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은 교류이기 때문에 인버터의 앞단에는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는 정류기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전력 변환 장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RLC 소자의 특성과 더불어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터 제어를 위해서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진 전력 변환 장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이어서 모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어 방법을 이해하는 순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기본에 충실하면 응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터 제어를 위해서도 기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타여자 직륙의 특성을 나타내는 몇 개의 식을 기본으로 모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발전기, 변압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터 제어의 발전은 전력 변환 장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사이리스터를 시작으로 현재는 RGBT 소자를 주력으로 하는 전력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모터 구동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응용은 모터 제어뿐만 아니라 전원 장치, 예를 들면 소형 가전 충전기, 즉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부터 전기차 충전기, 향후에는 무선 전기차 충전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미래에는 전기차 제어가 더욱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를 비롯해 전철, 고속철초 등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즉 전력 변환 장치를 이용한 모터 제어의 예입니다. 모터 제어의 기본은 전류 제어이며 나아가 속도 제어, 위치 제어, 토크 제어 등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도 다양한 모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모터의 특성에 맞는 제어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어 기술의 발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발전으로 덕후로 디지털 제어 기술이 병행해서 발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터 제어를 위해서는 모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직류 모터의 특성을 기초로 교류 모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변환 장치의 동작 이해가 포함이 됩니다. 교류 모터 제어는 일반적으로 스칼라 제어와 벡터 제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터의 등가 회로와 수식적 모델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등가 회로와 수식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여 제어기가 구성이 됩니다. 산업용 모터 제어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RLC 회로 소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초로 모터의 특성과 전력 변환 장치의 이해를 바탕으로 PI 제어기의 기본적인 특성, 또 특히 정류기와 인버터의 동작 원리, 동기 좌표기에서 교류 모터의 수식적 모델링을 통한 제어 방법까지 모터 제어의 기본기를 닫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산업용 모터 제어 기술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역시도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터 제어의 기본적인 방법과 제어를 하는 데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터 제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전력전자학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전력전자학회에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